저희 락쿠판 17회 12월 16일 마지막 락쿠판 진행하겠습니다 자, 그렇게 한 번 해볼까요? 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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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무카트 이식상 이 정도 자식을 얻어 언젠가 저의 와 저의 마마 이 소 세상이 아니셨다, 숨쉬기 도입지로 하지 마, 너와 나, 구린대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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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your life, 여쭈어야 해 It's your life, 또 내게도 It's your life, 아무라고 It's your war, 괜찮다고 It's your life, 아무라고 It's your war, 또 내게도 여쭈어야 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첫 곡은 저희 EP 앨범에 나와있는 곡이고요 세상 너무나 힘들죠 살기 세상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세상 아닌 세상이라는 곡을 한 곡 만들어봤고요 그래도 이제 뭐 아까 보니까 또 카톡곡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카톡곡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야 뭐 여러분들 좀 즐기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것만 다 계속 보인다면 조금 버시기 하잖아요 그쵸? 그래서 이 추운 날씨 후끈 달아오르게 요즘에 뭐 좀 친한 일이지만 일본에서 방탄소도 뭐 배추를 해버리고 뭐 회 먹기도 힘들고 저 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좀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창에 한번 카피 한번 해봤습니다 후쿠시마 크레이지 닥터 후쿠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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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orever Dance in the air for me forever 랩랩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